마지막으로 이거 아 진짜 바로 앞에서 했대 어떻게 나와요? 뭐야 돌아왔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BTS의 김석진의 웃음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상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봅시다! 큰 삶이 입장해서 좋은 노래죠? 명곡이구요. 불러주세요, 지니어. 아, 우아! 아, 우아! 아, 우아! 짱! 형, 형, 형! 어, 야, 눈알 진짜 파래 굴렸네. 어, 까만 샤워. 어, 까만 샤워. 어, 까만 샤워. 야, 이걸 이기네. 짱!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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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아! 아이! 아! 우아! 우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도 즐겁고 콘서트는 정말 어... 어 되게 뭐랄까 되게 엄청난 밥 오사카 콘서트 끝이 났습니다 오사카 자 다음 그리고 한번만 더 완성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맞아, 더 길게 입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다요 오케이, 컷!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뭐야 이거지? 오, 재용! 뭐 뭐야 이거지? 오, 재용! 오, 재용! 오, 재용! 오, 재용! 오, 재용! 와, 여러분, 진과 재홉аль Donald지훈이 han vain한 존재한 clearlyasion이다 employing vlogging. 지 Glen 형, 1, 2, 3, 4! 3, 2, 3, 4.. 2013년 거기 다이하게 Sherlock 가욤네 Eddy 성장 Hayuri 썬울 stunning 아 아 아 아 세임이 세번 벌지 피자 벌지 자 벌지 미세 우리 싸울 때 이렇게 움직여요 치이피해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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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 다 Captain 뭐야, 초콜릿 진짜 맛있어. 와! 이 초콜릿 진짜 맛있다! 와! 와! 아저씨 계속 미세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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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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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요! 아! 형 비둘기를 쫓는 제스처였어요! 널 쫓아버리겠다는 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형 비둘기를 들어봐! 메인 reflections 라멘 아리디 형 decree 나hak 아리디 아리디 ... 에 심한 대 chest 세트 먼저 양성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오늘의 주인은 진짜 인에너지적인 그리고 BTS의 mood maker 네? ㄴㅆㅆ 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 중 2레나나 ... 생각보다 까먹고 아우 엑지괴에 넣지니 형이 comedy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웃기고 웃겨 와아라 와알라 여러분 저희 이제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 중겨울 끝을 지나 중겨울 끝을 지나 중겨울 끝을 지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서 신경을 네 이 꽃을 당신에게 받으니 인재 인재 나는 항상 행복하고 얘기하는 그 자식 지금 여기 담고 있는 음식은 PASDA PASTA P.I Z Z Z 피자 와우 와우 정말 맛있겠다 이 피자는 누가 시켰죠? 누가 시켰어? 저 프로세스 안전한데?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재밌으셨으면 좋으셨으면 좋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